퍼퍼링 생겼죠? 자 일단 자 와 마이 도끼의 입사의 형태로 잃어버린 물체 일정한 수술을 거치면서 정하면 원래 모습을 되찾을 것 같다 현어 에잇 내가 쓰지도 않는 무기가 나오다니 자 그리고 다시 보내봅시다 여러분 스톱해주세요 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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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138님 안녕하세요 씽구나님 안녕하세요 좋아 아 너무한다 진짜 여기 막 계속 보네 아까부터 3번 연속으로 파란색이야 이런 여러분 왜 이렇게 파란색 좋아해요 파란색 완전 좋아한다 아무튼 자 선탕에 한번 들어가보죠 오 여탕이다 여탕 여탕 으흐흐흐흐흐핳핳핳 자 여탕에 들어가보죠 토스톱 아이쐯 dis 아! 아 dr골 아 으 으으 으 쓰러진다 아 아 아 세탈각이다님 안녕하세요 아 dr골땡기네 야 너무한거 아니예요? 허탕쳤잖아 자 방어력이 조금 상승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기에서 우리 삥 뜯는 오 깜짝이야 ! 아니 니 말고 신님 자 홍어 하나 줬다 와 너무 많다 200원 내놓겠느냐 자 200원 내놓읍시다 좀 아깝다 배가 흐르구나 자 하츠호가 여기 있어요 아 걱정을 끼친거 같다고 40년이래 물어봅시다 일단 아 일단 이야기를 해준대 네 들어줄게 우라시마 타로나 똑같애 그게 누구에요 좀 알기 쉽게 말해 우라시마 타로 몰라 자 40년전 세계에서 흘러들어왔대요 아 우라카타에서 살았는데 야마토가 동생이었대요 에? 길을 잃어서 어? 헐 잠깐만 아 그러니까 길을 잃어가지고 방어하다가 돌아왔는데 40년이 벌써 흘러버렸다 이 소리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꾸만 내가 더 거시기 그러는구나 초록매실 군님 안녕하세요 자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는 며느리도 모르죠 하하하하하하 아저씨가 돼있대 아저씨 같은 소리라 하겠지 아저씨니까 아저씨 같은 소리라 하겠지 아저씨니까 그치 아저씨 같은 소리라 하겠지 그렇지 야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네? 아니 왜 혼자야 아 아 아 다 죽었다고 그때 일 나가지고 야 뭐라고 해 마음은 언제나 함께야가 제일 좋겠죠 그래 마음은 언제나 함께야 좀 닭살 돋긴 하지만 왜 св ries 오늘 닭살 돋는다 근데 괜찮은데 나 서로 가니까 아저씨 그래 야마토두 있잖아 야마토 아저씨 Splن 왜네네네네네네 오 Porsche 왜왜? 아까 왜 구구구 하죠? 비데기야 먹자 만점 갑자기 구구구 하니까 해 봤습니다 결국에는 저거를 걸린 거네 타임 거식이 있잖아 타임 뭐라 그러지? 타임 거식이 있잖아 그죠? 아브리벤님도 오셨네요 그래 요러시쿠다 자 다음에 보자 어어 야 어 마음 있을텐데 같이 공부하실래요? 싫은데? 아 이거 똑같은 말 아니야? 아까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시끄러워 자 우리 매의 무기를 강화를 해봅시다 어? 야 강화하는게 좀 나왔는데? 나왔는데 물음표 없어 그죠? 일단 강화를 구니병 투구는 나랑 되게 오래 있는데? 맨삐님 안녕하세요 SKH9286님 안녕하세요 일스방공님 안녕하세요 자 그렇지만 방암구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좀 좋은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밑에 있는게 더 좋은건가? 와 밑에 있는거는 왜 이렇게 재료가 지금 있진 않아요 지금 만드는건 아닌거 같아요 딱 봐도 가봇 가봇 지금 가지고 있는게 각반 가봇 예 투구 투구 할까? 그냥 나중에 할까? 쉽구나 올라가게 하는데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그래 잘가라 뭘 잘가라 야 무기도 강화하구요 너무 저거 하면 안되니까 자 우리 욕탕 욕탕 사용허가증 두개를 삽시다 이거 너무 많이 쓰는거 아닌가? 이거 욕탕 사용증 사다가 거지 될거 같은데? 그죠? 탱코 밥 사주는데 이거 다 쓰겠다 아 탱코 밥 사주는데 돈을 다 쓸거 같애 그지가 되겠어요 그지가 거니가 될 수도 있다는거 와 돈을 촘촘카네 그냥 업을 할까? 한번 해보자 자 일러스트 카드는 괜찮네 100도의 섬광을 습득했대요 자 자세히 볼까요? 아 회심이 발생할 경우 무기 게이지가 증가한답니다 알았어요 아 그니까 크리티컬 터지면 그 저기 필살기 게이지 있잖아요 그게 더 빨리 찬다는거지 좋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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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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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미카쿠시 아 카미카쿠시 가 그거에요? 아 아까 누가 말하지 않았나요? 카미카쿠시 아 버스스님이 말했었나 아 그게 카미카쿠이야? 오오오 몰랐네 따거님 안녕하세요 아 그게 행방불명이에요? 아 똑같은 말이야? 행방불명이란 말이? 아 그래도 아직은 야마토는 지금 한 40살은 넘을 수가 아니고 50살 정도 됐을텐데 누나라 그러네 아이고 애들 왜 이렇게 귀엽지? 현승업자님 안녕하세요 한밤중에 방문자 최근 밤만 되면 우리집 창문을 두드리는 좌석이 있다 하지만 바깥에 나가는 아무도 없고 이게 물질로 보이는 게 남겨둘지 불청객을 붙잡기 위한 함정을 설치하려니 소재를 좀 모아놔오 알았어 내가 부서진 내 돈을 갖다주지 이거는 얼마 주려나? 2,000원? 아이씨 아니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모노노우라면 흠 자네가 소문의 그 모노노우인가? 경영 60년 전통의 이몸이 모노노우로서의 마음가짐을 전수해주도록 하지 모노노우라면 각기 200마리 정도는 누워서 떡먹기 어떤가 한번 해보게 어쩌라고 신경쓰이는 녀석 젠장 그 사슬랄요 하초 말하는 거네요 날카로운 손톱으로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 이번에는 와이라의 발톱을 그 괴상한 나막신 안에나 더워서 구르게 만들어줄 거야 가져다주면 안 돼? 아니 왜 하초 하초를 괴롭히는 걸 내가 갖다줘야 되지 왕뚜껑님 안녕하세요 징계 아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아 징계를 왜 주는 거야 도대체 징계 계속 나와 저거 미친 것 같아요 아니 저거 다 50개나 갖다 맞췄잖아 그거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저거 아 50 그게 아니었나? 아 징계 아니구나 징계 그건가요? 방어 업그레이드 하는 거 진토였구나 저번에 그거에 아닌가? 운이 까먹었네 번역하면 쓰레기인데 왜 쓰레기라고 번역 안 했죠? 아 예토 맞아 예토 50개 맞췄지 자 그래서 직무를 받아 봅시다 이것까지 다 해야 되나 봐 이걸 또 해야 된다고? 백마리를 언제 잡아 잠깐만 이벤트 또 있나 보고 이벤트 또 있나 봅시다 아 종궁님 안녕하세요 이벤트 또 있나 확인해 보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애 아니 저거 백마리를 언제 잡는 거야 지금 싱글 스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 하시나요가 아니고 싱글 스토리 하고 있어요 결국엔 백마리를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거를 잡아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가쿠 어? 뭐야? 잠만 아 낙이 낙이 자 낙이 낙이 데리고 가죠 자 일단 빨리 가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서 먹고 여기에서 백마리를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되는 거지 아니 시체는 바로바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별로 뭐야 두 방 맞으면 그냥 죽네 여기 너무 빨리 죽은 거 아니야 야 얘네들을 백마리를 잡으래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잡으래 쓸데없는 애들은 아니 이거 뭘 주려고 뭐 좋은 거 주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풍풍 40마리 나오는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80마리 나오는데 ㅋㅋㅋㅋㅋ 야 너무한다 진짜 80마리 언제 잡고있어? 근데 그렇게 오래걸리지 않았어요 20마리 방금 금방 잡았으니까 애들이 나오는걸 빨리빨리 가서 잡는게 제일 빨리 잡는거 같아요 5분안에 100마리 잡으라는 소리 아니야? 이거 하면 축제하는건가요? 오니는 밖으로 보고 안으로 일단은 상관없죠 이거 빨리 잡읍시다 아 이거 짱난다 죽어라 힐인데 50마리 남았대요 어? 얘 뭐야? 얘 상관없잖아 바퀴 잡아야되는데 너네 왜 나왔어 OOO VOEOEOE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것들을 빨리 100마리 잡아야되요 유니는 50리보단 100마리 참건이 지켜부 Economist 지금 조금 쫄린다 그죠? 자 이것들 O O O O 옹 O O O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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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애들이 되게 쪼잔하게 나오네 그냥 한번에 100마리 나오면 안돼요? 도와드려요? 님 안녕하세요 한번에 나오면 안됩니까? 낙이만 왜 들고 왔냐고요? 마음이 착하니까 그죠? 마음이 착하니깐요 저거 물어보면 그래 한명밖에 안됐어요 한명밖에 안되는거였어가지고 마음이 착한애로 마음이 착한애가 제일 좋은거 아니야 그죠? 마음이 착한애가 안좋아? 나귀 갖다 버려요? 왜그래 너무 잔인한거 아니에요 오케이 완료 아니 근데 계속 나와 그거 알아요? 무섭다 아니 얘는 왜이렇게 무섭냐 계속 나와 저기 그러지마오 세탈각이다님 안녕하세요 불파리님 안녕하세요 일단 계속 나오지마죠 자 깼으니까 이벤트 나오겠지 이벤트를 빨리 보고싶다 결국에는 40살 할머니였네요 그쵸? 할머니라니 와 그럼 나이가 더 많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딱 보니까 한 12살 정도밖에 안되 보이는데 그치? 그치? 어 가보도록 하죠 최근에 하신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임이 뭐냐구요? 그냥 다 재밌었는데 나는 웬만해서 완전 재미없는거 아니면 어? 슈스이랑 키커와 비밀회담을 어 어 얘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나봐 어 아 얘 이상한데? 얘 나쁜놈 아니에요? 슈스위? 오오 도발하고 있는거야? 도발하지마 예쁜애를 왜 저끔 도발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아 얘 이상해 나쁜놈인거 같아 아무래도 그쵸? 진짜 나쁜놈인거 같아 심스 나빠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젊은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늘 신세 지고 있는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세요 아 인사를 그냥 인사를 하는 날이군요 로이브즈님 안녕하세요 아 인사를 나눌 때 오니는 바깥으로 복은 안으로를 말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오 괜찮네 자 자 오늘은 쉬는 날이라 오 오 자 탱코 또 나왔다 아 얘 이거만 나와 아 짜리 드래곤 퀘스트 히어로지랑 이거랑은 완전 다른 게임인데 그거를 뭘 골라주라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자 스톱 해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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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똥가스님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스톱 Pharaoh campo 스톱 잊어 모넌이랑 전혀 다른 게임인데? 모넌은 캡콤에서 만든거고 소기전은 코웨이 테크모에서 만든거구요 모넌이랑 완전 달라요 자 얘 살생석 아직까지 200원을 초목초목하고있어 cr님 안녕하세요 이 은혜는 나중에 갚으렴 근데 갚아도 뭐 없어 아 얘들한테 얘기를 다 하는거구나 그래 나 안녕해 그래요 나도 쿵 던지기에 유래? 설마 그거 말하는건가? 잠깐만 뭐라고 말해야돼 이게 뭐야 이건 돌짚고 날리는거고 이건 약간 떠보는거고 아 고민된다 스톱해봐 스톱 어차피 두개 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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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두개 다 안전거잖아 아 그래 설명은 줬덩 어! 안돼 안돼 야 낙이랑 다 빠졌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아 안돼 설명충이다 헐리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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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설명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 탱코랑 무슨 짓을 하는거지? 어 요로시쿠 어 이것도 돌짚고 날릴까? 여러분 돌짚고가 좋아 아니면은 돌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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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짚고 던져? 돌짚고? 짚고? 짚고 파이어? 그렇게 된거가 좋아요 어 오해하면 곤란하네 고 난 지금 은영수류연습중이네 우라치고있네 그렇듯한 얘기로 나를 나한테 OUR 여러분 너무 건방지는 않은거 같으니까 힘내요 난 건방지지 않으니깐요 자 우리 하초, 하초원장 내가 인사하러 다니는거에요 우리는 바깥으로 혹은 안으로 역시 뭔가 안 어울린데 예전에는 반대였으니까 그럴지도라고 해야지 야 윙크하지마 야 연장자로 나오면 안되 자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 대사를 하는겁니까? 좀 닭살 돋을거 같은데 어 여기 또 찝적대고 있네 아아 아우 진짜 뭐야 진짜 어 완전 와 이거 버터를 뭐 통째로 씹어드셨나? 왜이래 하나 주세요 바보같대 야 버터에다 바보예요 버터바바보 이제부터 버터바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우 참고훈부님 안녕하세요 썬가드님 안녕하세요 사러굽네요 천사 좀비님 안녕하세요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자 오니놈들을 박살내고 싶다고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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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어디서 까불어? 주인공이 최고라고 자 그래서 애들한테 다 얘기는 한 것 같고 아 맞다! 저 위에 한 명이 더 있네요 그 전에 무기를 강화해보죠 가 아니고 안되네? 헐 자 위로 올라가서 제한테도 얘기해봅시다 슈슈인가? 아니구나? 아 오우카! 까먹었었어 오우카 안녕? 마지막인가 봐? 오우카 고구난으로 흐흐흐흐 건강하게 기도하네 나도 똑같이 근데 왜 왜 그랬지? 바뀌었잖아 그쵸? 나 그런거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 설명충 너도 설명충이냐? 아주마는 모르는건가봐요? 일본풍게임의 이름이 영어라고요? 내 캐릭터는 다 엔젤이예요 엔젤 엔젤 아니죠 엔젤입니다 오렌지 아니죠 오오렌지입니다 무수히 희유수 음 시조 시조라고 불리던 인물이야 어? 아주마 아주마는 주인공은 온대 아닌가요? 예, 정하는 힘이 있었대요 그 힘을 썼는데 왜 운이라 그래? 그 힘을 썼는데 왜 운이라 그래? 모노노후를 세운거라 그렇군 아 그래서 오니를 무찌르는 오니라고 하는구나 800만의 미타마를 걸어서 그게 주인공? 나네 주인공이네 주인공 주인공은 그거네 그래 전설이 지금 나타났잖아 전설이 니 앞에 있잖냐 이 바보야 사람을 쫓기면서도 오 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그 대 그 뭐야 그 뭐야 그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대사를 친다는 그쵸? 자 좋아 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예이 하는거 아니에요 좀 닭살 뒀는데 어 얘한테 아 얘 한명 남았구나 낄까 안녕? 그래 야 얘네는 왜 음성있어? 어허허허헣 아 예 부탁 싶은게 뭐죠? 어? 왜? 혼자 가면 되지? 잠깐만 야 이게 너무한다 혼자 가면 되지 형우 아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 발언 아니야 자 맡겨주세요 저거 있으면 쓰레기 되는 거야 쓰레기 알았어요 우리 레이디를 공주님이야 잘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밖에 나간다는 것 같은데 밖에 남은 오우가가 나와가지구 막 안돼 하는거 아니야? 어? 아무도 없는데? 어? 얘들 다 어디갔어? 아 타타라 아저씨 안녕 안녕하세요 타타라님 무녀님함에서 기분좋아진 타타라였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오우 야 운동 같은거 안하냐고 혼자 보내도 재밌다고? 아마 혼자 보내지지 않지 않을까? 그쵸? 베이스 이게 뭐야 야 아니 이 시대에 뭐 베이스 야 여러분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뭐가 좋아요? 빨리 가상의 시대니까 상관없지 풋볼이 좋아? 베이스 볼이 좋아? 야 풋볼이 많다 이러면 풋볼 와 완전 많은데? 자 풋볼 가자 풋볼 풋볼? 서국에서 건너온 스포츠는 또 뭐냐 스포츠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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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공을 써서 사람들을 구경했어 최후에 나온 사람이 몇명 주기로 이렇게 없을게 야 이게 뭐 이건 뭐 살인축후여? 어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거짓말 친다 언니 얘기 배웠대 야 언니가 완전 나쁘네 야 오우카 완전 이거 펠리시아 여우님 안녕하세요 위험하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 언니가 나쁘네 완전 오우카 장난 아니다 야 공으로 사람 죽이는 걸 뭐 도전해 그러니까 너무 감싸준다 동생을 너무 저거해 주는데 동생을 감싸주는게 아니라 완전 과보하네 과보 자 이제는 아 상점에 가는건가 시킴이한테 가면 될거 같은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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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킴이 안녕 자 오우 야 둘다 무녀 아닌가요 아 얘는 그냥 공주인가 좋아 좋을때로 하면 돼 오우 야 직구를 나리네요 서로 상반된 여자 둘이서 얘기하고 있어 오우 그저 흘러다니뿐이래 야 농담을 진단처럼 하지말라고 뭐가 멋져 잠깐 얘 왜이래 뭐가 멋있어 자 저도 힘낼게요 LF쿠키님 안녕하세요 농담 던진거 같애 농담 던진거 같애 아 스티게임 캐릭터들이 다 4차원이라고 뭐야 이거 또 갈데가 있나 상점은 이제 더이상 없지않나요 모브탄? 아 모브탄 아닌데 아 신목 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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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목이랑 얘기하나봐 어? 어? 아 갑자기 음성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람을 부러지는데요 자 그래서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까 슈스위하고 얘기했던 그거 때문인거 같은데 그쵸? 수지안토님 안녕하세요 뭔가 위험한건가봐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는거 같애요 뭐 딴짓할라고 아 야 걔 이상해 슈스위 이상한 놈 같애 자 일단 이제 가가지고 전부 다 오 깜짝이야 왜이래 오 깜놀 아 경헌이었구나 자 긴급히 본부로 모이라는 명령이래 야 뭐야 또 몬스터가 쳐들어온거 같은데 아 아니구나 이제 작전을 작전을 실행하자고 언제 슈스위가 한 작전이 작전 잘못하다가 키크가 죽을뻔 해가지고 슈스위의 죽방을 때릴거 같애 네 네 자 결계로 지켜질게 있습니다 네 살짝 불안하지요 오니는 언제 잡냐고요? 이벤트 끝나면 결계의 강화를 제안하는 겁니다 예 저기 보였던 바위 있잖아요 이상한 띠둘러져 있던 바위 바위를 더 크게 만들면 안되나 아 절개의 바위를 여러개로 나눈다고 그럼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어차피 크기는 똑같잖아 뭐하는거죠? 저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이 녀석 뭔가야 나쁜 놈인거 같은데 나쁜 놈인거 같다 진짜 나쁜 놈인거 같애 하늘 볕빛이님 안녕하세요 현화가여님 안녕하세요 자 마음에 안들는데 자 이부키는 강한 강하게 반대할 것 같은데 이부키쌍 이부키쌍 야 몬서가 쳐들어온거 아냐 땡땡땡땡땡땡 야 오니가 많이 오고있다 자 오니의 집결 엄청 큰 기구먼가봐 그래봤자지 근데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왜 이렇게 몬이가 오는거죠? 재석괴? 자 출격합시다 드디어 출격입니다 오니 잡는거 드디어 잡아요 안녕 갑시다 어? 왜 난 왜 난 왜? 연동했으면 처음부터 하겠습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일단은 자 모두 자리 다 나갔네 나 혼자 남았네요 적립한 등장 야 뭐야 나 혼자 남았어 마을에 한명도 없어요 욕탕가도 아무도 없을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흐흐흐흐흐흐흐 안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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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흨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해 어 근데 누구랑 얘기해야되지? 자 아 나 임무가 있나? 임무가 있나봐 자 일단 가볼까 임무 쪽을 봐봅시다 아닌가? 슈스위가 뭐라고 얘기하... 아 맞네 뭐가 있었어 아 내가 뭐야 혼자 한다고? 이런 첸장 그럼 너라도 같이 나가 임마 장난 아니네 그래 찬성해 주지 그냥 사탕발린 말 하는 거야 친한 거 맞아 솔직히 하기 싫거든 자 일단 얘한테 사탕말리...어? 야 뭔가...얘는 알고 있었네? 뭔... 오 야...이벤트 나온다 오 야 갑자기 이벤트가 오늘... 오 야 갑자기 이벤트가 오늘... 오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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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임마! 오우 자 거미랑... 야 우리 홈프 거미랑 같이 온다 홈이군요에 대해서 갓텐드 피트님 안녕하세요 오우 오우 돌이 깨져버렸네 저 돌을... 어이구 어이구 아 그래도 돌이 깨져도 힘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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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이래 오우 야...양 먹었나 봐 오우 오우 야 안돼 약...약 먹으면 안돼 응? 야 쓰러졌어 나쁜 예감은 어디에나 잘 맞는거야 아 포위됐나봐 이장이에요 이장? 근데 돌멩이가 다 부셨잖아 당연하지 내가 혼자 가겠어 나만 믿어주세요 그때까지만 버티도록 하래요 너무 큰 거 맡기는 거 아니에요? 어 왜왜왜 야야야 마을에 있었어? 무리시나이데 스토리가 약간 감정이보다는 좀 억울오글하는데 어우야 뭘 가지고 하래 결계자의 파편을 손에 넣었습니다 아 얘랑 연결된다고? 야 얘 개황신이야? 아 게임하면 이게 출진하면 얘가 얘가 막 머릿속에 또 얘기하는 거야? 아 지금 미타마가 머릿속에서 얘기해가지고 짜증나 중전인데? 자 알았어요 아이 나 이 소리 완전 다 잘랐다 아 닭살 빠이야 그래 대화력 중이지 자 두령의 수염 자 이거 나이스 500원? 예잇 자 신경쓰이는 녀석 3 아파! 나막신에 넘으려다다다 걸려서 엄청 맞았다고? 나도 이제 화났어 전에 들었던 카자키리 발톱이라면 그 사슬난 녀도 분명히 깜짝 놀랄까요 당장 가드야다다 줘 완료 야 많이 줘 아이고 자꾸라 이런거만 죽여라 스포하면 강퇴됩니다 스포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강퇴가 아니라 그냥 블랙 이에요 어차피 재방송 다시 올 일도 없으시겠지만 자 우타까타 최종 방위선 단독 임무랍니다 깜박땡땡땡 자 깜박땡땡 자 일단 기도를 해서 공격기원을 수행하도록 하죠 짠 공격력 상승 중 자 공격력을 짜잔 중 중 중 여러분 중 중 최하가 아니고 미가 아니고 중 향기 멍멍이님 안녕하세요 아 얜 또 머리에서 아 아 좀만 기다리면 애들이 온답니다 아 나 그러면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와우 어 아니 근데 야 이거 잡졸밖에 없잖아요 뭐야 괜히 쫄았네 근데 아까 보니까 큰검이 있었잖아 큰검이 왕검이 변비검이 변비검이 있었는데 그쵸 아까 변비검이 있었거든 분명 있었거든 건비검이 변비검이 근데 아신다고 막 상황같은 것도 투포하면 안돼여 상황같은 뭐 좀 있음 뭐 나오면 이런거 하면은 진짜 화난다 이런거 좋지 smallest 야 그것도 코야 어메다게 이 사람들아 아니 내가 깜짝 놀라는 맛이 있어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나도 알면 재미없어 아 물어보는게 아니라 나오는거 아니야 그거 물어보는게 아니라 형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거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 얘네들이 좀 더 센거 같아 쪼금 더 그 뭐야 그 똥개 똥개부하같아 똥개부하 근데 얘는 좀 더 뚱뚱하다 똥개보다 똥개는 좀 얇삽한데 오우 왓더헥 얘가 오크에요 아니 오크가 아니라 오니 오크가 아니라 오니 땅에도 뭐있는데 바닥에 오우 여기있네 내가 니네들 있는줄 알았거든 근데 아우 아프다 얘네 근데 얘네를 잡고선 빨리 루팅해줘야돼 아이템이 중요한거니까 아이템이 중요한거니까 오니여 자 다음에다 처음에는 만난 녀석이 이런 헛소리 했지 천연하게 강력한 오니가 옵니다 '로로로로로로의 얘 나올 때 항상 나오더만 '로로로로 쭉다다 음악이 너무 그냥 구입만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저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얘 회전어택만 좀 요고 요거라 회전어택만 좀 안 맞으면 되잖아 빠르르르르르르르 얘 나올 때 항상 나오더라 빠르르르르르르 뚝딱딱뚝 음악이 너무 그냥 구입만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저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얘 회전어택만 좀 요거랑 회전어택만 좀 안 맞으면 되잖아 뒤에서 때리다보면 얘가 회전어택을 자주 하더라고 이 점퍼어택은 그냥 이이어 공격인 것 같고요 이거 회전어 회전 이쪽으로 그냥 피하면 되는거 아니니까 폭딜은 못하겠지만 안전하게 아니 지금 나귀가 없잖아요 나귀가 없잖아 나귀가 나귀가 없으니까 주의할 수 밖에 없어 오케이 자 1단계 파괴 파괴는 아니구요 어 빨간색 됐네 벌써 왓더헬 워호우 예에에에에에 워호호우 자 루팅루팅 여러분 루팅해야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돈 돈 아니 돈 재료 돈 대충 자 하나 먹고 자 또 한 바퀴 돌고 얘 좀 도는걸 좋아하는거 같아요 아우 돌아오 Joy 오오오오오오오오 얘는 범인 홈구니까 호구왕 아 근데 이게 호구 호구왕이라 아 갓캠이라고? 하하하하 좋아 자 이 녀석을 예쁘게 내려줍시다 오와야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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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이도 다행히도 얘는 호구왕이라 상관없어요 아 똥개 똥개 좋지 않아 자 똥개 좋지 않아 오케이 후우 자 나쁘게 하는데 자 지금 벽을 써가지고 어우 야 또르다 아 왜 이렇게 돌아왔네 나도 졸네 나도 졸래요 좋아 자 근데 얘 다 부셨으면 좋겠는데 게이지가 없다 오우와우 자 이제 두개를 한꺼번에 먹읍시다 아이 저기 하나 더 있네 헐 헐 잠깐만 에이 똥개 카제키리? 아 걔 이름이 카제키리였지 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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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개가 더 정감이 가서 좋아요 자 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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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개라고? 엉개는 아니고 갱 Zack 탑 괜찮 ו exits H 가자 짜차! 호~! 자 뿔 박살을 냈어 자 이때야 자 이때야 기회입니다 뽜뽜뽜뽜best 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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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워우 근데 애들 왜 안와요? 아니 왜 안와 الن매 나 혼자 싸우는데 아니 나 혼자 싸우는데매 안 cheddar 좀만 기다릴대매 으앗 아 이거 잘못 온다 다 잡으니까 와? 너 완전 나쁜 놈인데? 얘 친구가 아니고 동료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잉여들 아니야 어허 잉여들아 자 스태미나 좀 태우고요 좋아좋아좋았어 오케이 자 여기서 휴지드 야 다 잡으니까 왔어 아 완전히 잉여들 야 이건 너무한거 아니에요? 다 잡으니까 끝나네? 날 삐다봤는데 아 뒤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아아악 죽을거 같애? 죽었어 안돼 흫흫흫흫 으허헿 아 이럴수가 야 쪼끄남았는데 진짜 완전 쪼끄남았는데 죽었어? 완전 어렸다 야 이게 뭐야 뭐 나오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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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어쩌고 이걸로 여기가 야 동료가 안왔는데 여러분 동료가 안왔어요 그거 알아요? 동료 안왔어 안왔다고 야 어딨어 얘네들아 야 애들이 어디갔어 아니 분명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동료 온다고 낚시한거야? 나? 낚시당은거야 나? 진짜? 나 지금 낚시당은거에요? 원래 안오는거야? 라이너와이님 안녕하세요 야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아 보수가 자 한 번 죽으세요 한 번 세 번 죽으면 끝장 자 일단 갑시다 야 결국은 저 혼자 막아댔는데 동료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동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야 너 늦게 왔잖아 임마 그래 내가 원래 좀 잘하지 자 결계가 강화됐대요 응? 어? 오 싸운다 싸워 죽방 아아이 어? 어어 야 이제 반항한다 야 반항한다 야 이제 다 컸어 야 우리 동생이 달라졌어요 자 3장 하늘이 무너지고 재앙이 오다 자 3장 3장으로 돌입했습니다 쭈잉 자 하늘을 얻었어요 얘 아직 쌩쌩하니까 좀 더 부려먹읍시다 자 스톱! 여러분 스톱! 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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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잠깐만 티웃비웃 뭐죠? 자 노란곳이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스톱 안한다고? 잘했어요 레아루롱님 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했을때는 전부 다 저기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만 나왔거든 아 스톱 안한다더니는 아니고 지금 새로 오신 분이 많으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스톱하면 또 다른게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시 해봤는데 자 여자가 있습니다 Tech 흐흐흐흐흐흐흐 베블똥 삐약이님 안녕하세요 둘이서 사이좋게 목욕 제기를 했답니다 자 뭐 상관은 없어요 회복속동상드 소 기력상승 소 와 괜찮네 그지? 두개나 얻었어요 이슬 맺힌 실 이제는 300원 야 올랐어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300원을 삥 뜯겼습니다 예예예 하하 이제 300원을 삥 뜯어갑니다 이 싸가지 아 자 우리는 이제 삥을 계속 뜯기는 거죠 이제 300원을 뜯기 dengan 거예요 하하하하 이 더러운 녀석 자 그래서 뭐 따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그 장비가 있을까 해가지고 야 이거는 머리가 이상해진다 봐봐 홀리쉿이 뭐냐고요? 아니 아니 그건 성스러운 똥이라는 뜻이에요 성스러운 똥 홀리쉿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 이거 노는 여자가 되네 노는 여자가 돼요 노는 여자가 아니 투가 안 보이게 하면 재미없지 그죠? 노는 여자가 되는데 야 이거 노는 여자가 갑옷은 입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허벅지가 가트베터처럼 보인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보여주기 위한 어우야 어우야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자 일단 선탕 사용 허가증을 두 개를 사고요 요거 여호박 같은 거 사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지 우린 서서히 거지가 되는 겁니다 우린 자 무기 오오오오오오오 아하 돈 아 돈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 꿀이네요 회심은 올라가네 회심은 이거 괜찮겠다 회심 회심이 있으니까 어 잠깐만 팔잖아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어우야 괜찮네 옷이 참 예쁘네요 어? 잠깐만 어 뭐라고? 미타마의 힘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애 오오오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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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생증가 방금 전에 말했던게 미타마의 힘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흡생증가 스킬목록이 가득 찼습니다 제거 스킬 하나 해주세요 어.. 혼세를 없애줘 자 혼세를 없애시다 다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일단은 뭐 여러개가 있네 근데 나는 공을 일단 써보고 별개 없네요 나 돈을 지금 많이 쓴 것 같은데 어떡하지? 허허허허 자 일단 갑시다 경댕이님 안녕하세요 파밀로나님 안녕하세요 로우리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갑시다 어 여기 모여있네 어디 갈라고? 어? 뭐 어디 갈라 그러는건가? 어? 어디가요? 뭐..왜이래? 아 용산으로 간대요 헐.. 맹숭맹수님 안녕하세요 설탕세이데님 안녕하세요 설탕세이데님 안녕하세요 어디가요? 아.. 소집이 떨어져가지고 그 기간동안 도망가는게 아니라 그 기간동안 저거 하다라고 설탕세이데님 설탕세이데님 스티커 한개 감사드립니다 일단 두령으로 가는거 아냐 그치? 왜..왜..오는거지? 아.. 용산이 근데 뭘 못하는거 같애 얘도 못 믿고 있어 아..예친구를 만나러 간대 나이키 꼬무신님 안녕하세요 얼핏봐도 볍씨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저 뒤에 있는 뿔 달린 투구 가지고 있는 애들 있잖아 되게 거슬린다 뿔이 거슬리는게 아니라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맡겨주십쇼 어우 도시락 어우야 딸이 어우야 이렇게 예쁜 딸이 있으면은 얘가 여기 얼굴마다 맨거 같애 이 우다갔다마의 얼굴마다 부럽네요 안줄건대 얘 뭐야 딸바보였구만 장난 장난 아니다 안줄건대? 이럴 수 있는거 아냐 지금 헐리쉣 좋아 역시 딸바보야 자 그럼 우리 둘이서 여기를 지켜야되는거잖아 마을의 지를 맡은 이사 어 그쵸 어 그럼 나도 못 나가잖아 아 실전 지휘는 나한테 맡기라고 결국에는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건 나박 아 뒷꼬리 땡길라고 한다 알았어요 활약을 기대해 어 그래 고마우면 고마우면 돈을 줘 돈 그정도는 쉬워요? 그정도는 쉬워요? 킥 이거 완전 기고만장이네 아 둘이 싸웠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너무 동생을 이렇게 쓰담쓰담만 해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거 같애 그쵸? 같이 죽는다고? 그런소리 하지마 아 아 그래 아니 주인공이니까 처리장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아 그 움직임 이후에 뭔가 있는건 없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새 인물을 통해서 정찰을 한번 해야겠죠 어이구 어이구 장난아닌데 그치? 아 끝이야? 자 안의 영영 인물을 전해드릴게요 여기는 신군 이에야스 공이 토대를 구축한 에도소말의 마열이 펼쳐진 영영입니다 라고 설명을 계속해주고 있는데 자 벚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헐 감정기복이 심하다고? 두령이 시험 2입니다 모노노로서 전투에는 어느정도 숙달된 모양이군 하나 대형우니에게 세형우니와 같은 전법은 통하지 않는다 녀석들과 해섬 하루빨리 익숙해지도록 이 정도 시험은 잔해를 할 수 있을거다 미우치 2마리와 카드끼리 2마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받아두면 잡으면 하나씩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갈비의 역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윗모로 가볼까요? 자 3장 여러분들이 보고싶은거는 똥개와 싸우는거겠지? 자 1섬의 바람 오다 자 여기로 갑시다 자 후광쿤 나기 하얏토리 나기밖에 없지만 아니 쓸데없이 혼자 가가지고 오래 잡을 필요 없잖아요 왜 자꾸 1대1하라 그래 자 기력상승주 자 나갑시다 아 나기만? 나기만 될거야 그게 2대1이잖아 1대1이 아니라 그건 너무 심한거 같아요 자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야 근데 몬스터 위치가 보이네? 여러분 저 밑에 보이는데? 몬스터 위치가 일단 똥개를 잡으러 가봅시다 누가 능력이 있나봐 좋아좋아좋아 가자 자 몬스터 위치가 저기 크다맞게 보입니다 크다맞게 나 근데 욕탕에 안갔다온거 같은데 아닌가? 탱코는 보내놨는데 욕탕은 안갔던거 같은 느낌 들고 너무 이벤트가 팍팍팍팍 나오다보니까 너무 헷갈려요 어? 어? 왔네? 어? 뭐야? 야 우리가 안가니까 직접 찾아와주셨어요? 영혼의 반역자님 안녕하세요 직접 찾아와주셨다는거 오호 롤롤롤롤롤롤 이 녀석은 뒷다리를 내리다보면 꼬리로 살긋살긋하게 저거라 하더라고 일단 조심해야겠죠 오우 야야야 이거 조심해야돼 아니 이게 편정이 있어가지고 어이악! 꼬리를 먼저 박살냅시다 일단 공중을 날아서 앤 ㅎㅎ 좋아좋아좋아 자 여기 있는 녀석들을 전부 다 잡아주는거죠 아니 뭐 녀석들이라고 해봤자 한명밖에 없지만요 송곳같이 저렇게 오 좋아 다른 미타마도 써봐야겠네 그치? 공만 쓰니까 오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계속 돌고 싶었지만 오! 다리 하나 푸시스 자 다리 하나 파괴 자 자 올라갑시다 오 좋아 오 야야 무슨 필살기가 계속 날라와 아 신 미타마 형? 네 확인해볼게요 뭐가 있나 아 근데 얘 왜이렇게 빨리 죽냐 완전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냥 죽을거 같은데 아 아 나 미치겠네 야 야 아하 야 너무한다 니네 아니 비상기 쓱쓱한 도망가는거 뭐야 아 아나 자 오니찌기를 쓰자마자 얘가 도망가 버린다는거 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허어 다 막살렸나? 자 여기는 뿔을 빨리 잡아야 자 이거 다 파괴해야지 여러분 구입하게 전부 해야 주의료를 빵빵빵 주는거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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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소리가 들려요? 바람소리가 왜 들려? 아 내가 패드 버튼 누르는 소리 아니에요? 아닌가? 지금 바람소리가 난리가 없는데 내 방에서 바람소리 안난다고 게임 효과음 아니에요? 어 좋아 에? 아 허공이 터친적 없어요 아니 방금 이펙트 빡빡 터지는거 아 원이 치기를 쓸 때? 쉬 לע는 소리? 칼날 나갈때요? 아 난 또 뭐라고 아이디어어님 안녕하세요 방전에 빗나간것을 저거 하는것같은 아이디에 아 일단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얘들 뭐 그냥 어 저기 땡꼬있다 Tax 땡꼬야 자, 전투시간 3분 아, 얘는 무슨 난도질을 당하네 되게 불쌍한데? 너무 불쌍한데 너무 많이 자, 그래갖고 한번 볼까? 음... 자, 10미터마를 확인해 볼까요? 일정 시간 동안 이동속도와 기력회복속도가 올라간다 어,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 모든 공격 한번만 모여가며 공격종에도 회피를 할 수 있다 공격받기 전까지 유지된다 일정 시간 동안 공격속도가 올라가며 기력소비량이 감소한다 체력을 회복한다 뭐 그렇게 특출난 건 없네요, 10미터마는 아, 이건 회복? 회복은 혼자 할 때 필요없고 아, 이거는 뭐 파동권 같은 게 나오는 모양이네 특수한 이동방법을 지닌 미타마 상대의 뒤쪽에서 공격이 성공하면 회심률이 상승한다 우와, 이거 괜찮다 특수한 침을 날리는 구체를 발사한다 침이 박힌 부위는 방어력이 낮아진다 아까 하야토리가 써던 건가?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이상한 그, 크고 아름다운 그거 일정 시간 동안 범인의 아군의 기척을 지우고 저기에 잘 들키는 진을 설치한다 브론족을, 아 이게 트랩이구나 트랩 공간을 조종해 특수한 내용을 보좌하는 미타마 옷이 재룡 범위 안에 있는... 이거 필요없어 하하하하하 자신의 무기 게이지를 일등량에 나눠준대 부위를 파괴하면 잠시 동안 공격이 오른다고 자,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죠 나 공에서 지금 바꾸기는 좀 뭐하고 합시다 별 차이도 안 날 것 같아요 바꿔봐요 어, 잠깐만 아니, 일 다 하고 와서 쟤한테 얘기를 걸도록 하죠 어, 야 왜 이렇게 많은 애들이 얘기할게 야, 남탕 남탕 남탕에 가면 왜 자꾸만 쫓아내지? 같이 목격하면 되죠 짜잔 어우야 너 뺀질이 야, 그래도 몸은 좋다 뺀질은 주제에 되게 비시비시할 것 같았거든요? 어 하하하 쫓겨났다 에이, 이런 젠장 야, 맨날 쫓아내 야, 너무한다 아, 나도 목욕 좀 하자고 자, 선택의 효과를 전혀 얻을 수 없었대요 자, 뭔가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자, 여기 자, 스톱해 보이세요 스톱 야, 스톱 스톱 손가락 아프다 빨리해요 어, 빨간색 좋아 어우, 야, 다른 게 많이 나오네 레알 님이 하니 꼬라나 다른 게 많이 나온다 어, 괜찮아요 매우 좋습니다 아주 좋아 아까랑 다르게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징계 아이, 진짜 장난치나 계속 주네, 저거 하하하 자꾸만 슈렉이 줘 자, 강화 자꾸만 슈렉이 주니까 짜증나요 이런 슈렉이 자, 일단 내가 거기에 쓸 돈은 없습니다 캠콤한테 쓸 돈은 없어요 아, 야, 이거 왜 업그레이드 가는데 자, 구입 선당허가찡을 두 개 사고 여우밥도 다섯 개 정도 이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판매도 할까 자, 이게 아무래도 보색마크니까 파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에 파죠 따로 필요 없을 거 아냐 아, 무기 있었군 아, 무기 9,000원짜리 무기 그거 사야 된다, 그치? 야, 두루 형은 뭘 하러 갔죠?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 아가씨 자,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자, 직무회의가 있답니다 첸코쌤 바뀌는 거는 밑에, 그 맨 밑에 있는 거 뭐야, 경단이었나? 그래가지고 여기를 방위할 회의 방위 회의라고 해야 되지 방위 회의라고 해야 되지 방위 회의라고 해야 되지 오오 그래 영상에서 뭐 했겠지 수업을 받았나? 정의사 구단이 많이 하세요 송쿠레님 안녕하세요 아, 이사였대 아, 이사였대 야, 설명 언제까지 하려 그래 설명은 끝없지? 계속됐다 자, 이 음악이 나올때 조심해야되요 두령이 없는 지금이 요양의 활용을 저렇게 이 자식 봐라 어, 하얏털이 안녕 그림자는 빛을 따라가는 법 두령이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겠다 대기하면 안 되지 싸워야죠 잠시만요 야마토는 지금 회의 중이잖아 너도 deg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나름 좀 음.. 든든해..다고 해야되나? 닉네임을 변경님 안녕하세요 이게 왜 저주야? 좋은 힘인데 그죠? 아 지금 그 언니랑 싸운 곳에 대해서 되게 저거 하고 있나봐 그래서 뭐 아 결국에는 말하고 싶었던 건 나한테 감사한다고 아 바꾼게 아니라 투구가 적어요 자 키카 덕분입니다 라고 해야지 오 야 잘못 말한 것 같아 에이 루얄 탱굴 탱굴 아 탱굴 대륙하라 자 이게 끝이었어요 자 그럼 누나한테 아니 언니한테 가봐야겠지? 오우카한테 가서 같이 얘기를 해 딱 맞췄는데? 긴급상황에 뭐 여기는 맨날 쳐들어온다? 쳐들림 아냐? 자 정찰대가 습격 받았다고 해요? 아 추격받고 있으니까 그 추격에 들어오는 오늘을 토벌을 해달라 뭐 얘기하지 않아도 나왔네요 둘이서 가는거야? 자 아무튼 메이드라이프님 안녕하세요 이노대님 안녕하세요 어차피 둘이서만 가는건 아닐거 아니에요 그쵸? 자 새 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간만 좀 벌어주려고 예 갑시다 둘이서 나가는건 아니겠죠? 자 위례 일단 보고요 와! 되게 많다 왜이렇게 많아졌지? 원래 형들의 연애를 설치한 함정에는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밤중에 창문을 두드리는 것도 이괴물질이 남아있는 것도 변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내려 연애같은 소리만 듣지어 들린다네 함정을 다시 만들더니 협력을 부탁하네 하야토리가 밤에 누가 본다고 꼬맹이들이 내쫓는 계획은 잘되긴 했는데 며치도 안되서 다시 둘러붙지 뭐야 조금 노려졌때는 금세인 모양이야 아무래도 좀 더 놀래켜줘야겠어 한방에 놀래킬 만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반원수로 해가나요 오네시철에 모아서 표발을 남기려고 합니다 얜 뭔지 이상한 것만 해 자 훈련에도 도움이 될거 같으니깐요 협력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달성 이제 돈을 되게 똑같이 주네요 옛날이랑 똑같이 아무래도 최근 마을 녀석들이 날 대장장이로 안 보는 것 같아 이게 물건으로 풀금광을 만들어달라는 묘한 주문만 많아 좀 도와주겠나? 그래주면 자네 수답장에 숨겨진 선만 있는지 찾아봐주지 야 왜 이렇게 많아 애들 부탁하는게 왜 나한테만 다 익숙하죠? 유울장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해서 좀 부탁할게 언제나 멀리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뭔가 드리고 싶어? 금빛 깃털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가지나 꾸려다 줄테니 부탁해 한 300카쿠 주려나? 최근 목재가 없어서 자 목재가 없어가지고 갖다달랍니다 처음일에 연애가 필요하다네 계획중인데 대표인 야마토님도 초대하려고 해 자 필요한 호룩불을 갖다달랍니다 난 전국방법은 여우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왔네 야 여우밥 내가 다 산건데? 3개면은 이거 500원짜리 아니에요 1500원 1500원 야 너무 많다 진짜 1500원은 자 개나레나무 옷을 획득했답니다 일단은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재료가 없어가지고 내가 찾으러 다닐 수도 없고 안 그래요? 내가 찾으러 저걸 다닐 수도 없잖아 자 일단 갑시다 아 나 안받았나? 잠깐 임무를 안받고 갈라 그랬네 정찰부대 구출 임무 온 임무리에 극대해 그냥 잡졸만 잡는건가 봐 대형몸을 잡는게 아니라 잡졸만 잡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잡졸이 나와가지고 그 녀석도 잡는거 같아 아 근데 어차피 잡졸몬스터 아니야 그죠? 자 일단 갑시다 자 일단 갑시다 아니 스토리를 봐야할거 아닙니까 그냥 다 스킵하고 지나가요? 그렇게 보일거면 뭐하러 게임을 해요 RPG같은 게임 못하시겠네 자 자 일단 여기있는 애들 잡읍시다 아 RPG 어떻게 하지? 계속 대화할텐데 이벤트 나올 때 얘가 RPG가 아니지만 그래서 스토리를 스토리를 이렇게 말해주는게 대화에서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봐야지 안 맞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거야 이 게임이 안맞는거니까 그냥 안보면 되는겁니다 간단한걸 왜 내가 얘기해줘야되지? 자 일단은 애들 잡고 자 오니의 제일 선명 여기 대형몸 나오려나? damned 자 여기도 있습니다 으헣 우워우야야 야 왜그래 Way그래 아야야 아야야 caucus La 우야 야 얘네들이 진짜 저거lerini 땅에 기어가지고 발제 푸η형이 튀어나는거야 이 엉덩이를 노리는군 rules 무서운 녀석들이었어 엉덩이 노리네 아 자꾸만 쓰레기만 나오네 징계가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징계 같은 걸 주고 그래 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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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자 거대 몹은 안 나오겠지 일단은 쭉 가보고 다이나믹 와이비님 안녕하세요 어쩌 수 없어요 구리암니삼님 안녕하세요 대학 몹은 안 나올 거라고 어? 나오나? 아 아니구나 깜짝 놀랐어 오니 주령! 그래가지고 얘는 좀 다르게 생겼네요 황색 황색? 그죠? 빨간색이었는데 원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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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또 있네 야 이런 잡졸 잡졸은 그만 대고 와 좋았어 자 잡졸을 일단 잡았어요 끝이야? 끝이 아닌가?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것도 찌끔찌끔 나와요 그냥 한번에 세마리 같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얘가 또 나왔구나 찌끔찌끔 나오지 말라고 어우우! 오오오오오오오았 야야야 와, 뿅뿅이다 그랬어, 뿅뿅이 얘 또 전기 있으면 안 되는데, 얘 왜 이렇게 안 죽죠? 오, 됐어 아이, 뭔 이거? 아니, 잡절로 뭐 이렇게 오래 나오는 거야, 기분 나쁘게 자, 인물을 달성했습니다 그래 아, 얘 움직이지 마봐 얘는 얼굴이 되게 환한 얼굴이지 않나요? 어우, 뭐 이렇게 크냐 자, 일단 확인했으니까 네, 마음이, 마음이 커요 자, 레벨업을 좀 해야겠는데 호수같은, 마음이 호수같아, 그치? 호수같이 이렇게 넓습니다 야, 여기서 일이 한 번 터져야 되는데, 그쵸? 일이 한 번 터져야 맞는 건데 야, 이번엔 나기 차례인가봐 아, 투구 바꿀께요 아, 투구 바꿀께요 의사인가 봐, 의사 나기? 온라인하고 계신 거냐고요? 아, 이거 스토리하고 있잖아, 싱글 스토리 나기 싱글 스토리랑, 멀티 이런게 어딨어요? 아, 투구 멀티 있죠? 어, 옛날 일들이 갑자기 떨어져서 맞아, 나기한테도 무슨 안 좋은 적이 있나봐 어, 왜 아이고 못한텐데? 전부 다, 그, 모르는 그런게 있어 숨기고 있는 야, 뭔가 숨기고 있는게 있는 모양이야, 다들 다들 남자만, 여자만 숨기는게 아니라 남자, 여자 다 숨기고 있는게 있는 것 같아 그, 있잖아요 그 후각구도 후각구도 이상한 상창을 하고 있었고 우와 많이 갖다주네 자, 스톱 스톱 아, 무슨 파란색의 원한 짓이었나? 끼어님 안녕하세요 파란색이 원하는 짓인 것 같아 파란색만 간다 서엔두루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진짜요 계속 저기만 가잖아 자 여탕으로 들어가죠 계속 파란색만 나와 아 파랑 좋아하신다고? 아 또 만났어 또 만났네 아 얘 얼굴이 진짜 귀엽긴 하네요 꼬맹이라 그래서 뾰루퉁해 뾰루퉁해 볼 것도 없는데 뭘 봐 계속 퀴끈 퀴끈 쳐다보지 말아줄래? 라고 하는데 뭘 볼.. 뭘 봐 자 기력 회복 속도가 약간 증가한다 어 잠깐만 뭔가 없어진 것 같은데 부모님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다리 연구 다 하고 금빛 값 값 철콕 철콕 아스날님 안녕하세요 재활용 캐릭터님 안녕하세요 무기를 강화합시다 무기를 강화합시다 어 이제는 잘 안되네 그쵸 쌍검을 좀 제작해보는게 좋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게 붕산 쌍인이잖아 네 아까 올렸어요 아까 자 200원에서 300원으로 어 그러니까 되게 저거죠 나쁘죠? 하하하하 자 선탕 하와증 하나 사고 여우밥도 사고 이제 여우밥 좀 많아졌으니까 나중에 좀 어 뭔가 이것저것 많이 줘가지고 좋은거 가져오라고 자 일단 관계에 또 나와왕 치유 증폭 아니 뭐 별게 없어요 다른 미타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공미타마 계속 쓰고 자 낙이의 과거룩 해봅시다 모바일 휴님 안녕하세요 비건 블랙님 안녕하세요 얘도 뭔가 있어 그지? 아 맞네 의사였네 그쵸 뭔가 있나봐 트라우마가 있나봐요 뭐라고 얘기하지? 신경쓰지마요 이유를 알려줄래요? 그래 돌직구가 졌겠지 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오 아 아 의사였는데 수술하다가 자기 친구를 죽였대요 아이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액션게임 액션게임 물어봐서 미안해요 아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수술하다가 자기가 죽인거지 그래서 지금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린대요 수정증은 아니겠고 아 아 그래서 얘가 천문학을 자꾸만 적어할라 그랬구나 아 그러게 아니 이 게임이 지금 거의 초반인데 점수를 줄 수 있나요? 아 난 꽤 재밌어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확인을 했고 이제 또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긴급 상황이야! 아 아니구나 그래 공지와 이게 꽤 wspól 야 언니랑 별로 안좋으니까 어 왜왜 왜왜 뭐뭐 오옿여 WAT 어 왜이래왜이래 야 지진 대디진 대지신 대지신 뭐지? 뭐야 뭐야? 공격했나봐 죽었잖아 바보야 하늘에서 어? 후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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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는 몬스터 후가쿠가 차트에 나왔어 야 빨리 가자 빨리 잡으러 가자 뮤탈 리스크 나온대요 킹칸 다, 다이좋브 감자제프님 안녕하세요 아아 어 쓰러진다 야야 왜왜 어 어 어 어 어 어리쉣 오 어 자 하늘을 나르는 이상한 녀석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결계가 없어졌어요 이제 후가쿠의 내용이 나오는 건가? 갑자기 나귀의 내용이 나오고 후가쿠의 내용이 나오니까 어이가 좀 없다 오니오 우츄 어? 마을은 우리가 맡고 나 누구랑 가는 거야? 자 일단 하야톨이랑 아 후가쿠랑 같이 가나 봐 그죠? 네 수고가 많아요 우와 야 왜 이렇게 많아 자 반원술에 가나요 덕분에 아주 훌륭한 박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 다만 너무 생생히 지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다는 의견도 있군요 그게 제가 바랐던 거지만 일단 귀엽게 다듬을 생각인 재료를 모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5대준미 잘 써 일단 하쿠하쿠 많이 먹어야겠네 하쿠하쿠 이것도 잘 써 자 4백갖구 아니 왜 이렇게 조금 주지? 왜 이렇게 조금 주지? 나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어? 아 수납칸이 늘어났데요 아 진게 이거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자 우와 나 계속하고 있어 완료되는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임무로 갑시다 3장 재앙을 부르는 붉은 날개 히노마가토리 한 마리를 토벌하겠습니다 새로운 몬스터네요 새로운 몬스터 새로운 몬스터 새로운 몬스터 내가 지금 처음보는 어어? 뭐지? 오 잠깐만 깜짝이야 오 좀 더 커진 것 같아 세저말이 호화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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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도 안나와 새로 생긴게 하나 있어요 그냥 심묘기원 공격기원 방어기원 심묘기원이 있는데 뭐할까? 심묘기원 그냥 공격기원 공격 500원 갑시다 500원 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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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500원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처음보는 몬스터를 몬스터를 잡으러 가는데 네 처음보는 몬스터를 잡으러 가는데 500원짜리를 내가 돈을 써가지고 500원짜리를 부었는데 중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아주 자 갑시다 새 새 새 잡으러 썸미남님 안녕하세요 오 뭐야 설마 닭돌기는 아니겠죠 오 야 왠지 치킨처럼 생겼네 쿠크 썸 치킨 트윙글리 끼리리 오 맞어 진짜 치킨처럼 생겼네 닭같이 닭 어허 닭인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산타클러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니네는 보고싶지 않아 야 얼굴 드리미지마 카메라에다가 나이면서 다른 애들을 불러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꼬리 먼저 그쵸 오오 야야야 뭐야 오오 야 죽을뻔했어 아 죽을뻔한게 아니라 맞을뻔했어요 자 꼬리부터 아 닭은 원래 다리부터 뜯어야 되는건데 그쵸 꼬리는 없잖아 그지? 닭은 아닌가봐 자 꼬리부터 오오 맛있게 뜯어먹읍시다 빙글리 키리릭 쿠쿤쌈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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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벌써 빨간색 뜯어 뭐야 꼬리 벌써 막살났어요 뭐 이래?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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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돌아 예쁘게 으아아아 오우 갓 어리쉐 작은숙녀 닭님 안녕하세요 붕어빵 먹자님 안녕하세요 아 붕어빵 먹으시네요 오우야 야 근데 이 새 별로 안강하네 왜이렇게 약하지 별게 없네요 오우야 오오오오오오 야 얘 하늘 나라 신기한 녀석인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 아 내 몸이 불타고 있삼 야 아프다 저거 아프다 저거 야 빽빽이 돌아서 돌아가는게 올라가는게 꽤 아프네요 자 오른쪽 날개는 완전히 개박살이 났는데 야 부셔져라 부셔져라 오케이 굿좌 굿좌 야 얘도 빠져져라 빠져져라 아이고 천명관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거 부셔야되세요 자 일단 저거 부셔야되겠어 자 불깨빛나는 곳이 이제 좀 있으면 박살나는 곳입니다 박살내도록 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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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쁘지 않아 자 어차피 우리 동료들이 전부다 제령 제령이었나 저거 뭐였지 뭘 해준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오오오오오 왓더 응? 어? 에잇? 뭐야? 위탐을 얻었습니다 우리 위탐을 얻어졌구만 난 신납니다 자, 근데 야야야야 어? 재생되는거 아니겠지? 아, 다 먹은거 같네 다행이기도 합니다만 아, 얘는 별게 없네 아, 처음에 쫄았는데 뭐 그렇게 강한 녀석은 아닌거 같아요 자, 뿔 뿔 뿔 뿔이 부시기가 어려우니까 뿔을 먼저 부시고 왼쪽에 당날개를 뜯어먹읍시다 뜯어먹자는건 아니네 자,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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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정해! 진정했죠 어? 가슴에도 뭐가 있네 아, 유의왕에서 본거 같아요? 유의왕에? 뭐 불사주 피닉스 거시기가 있어? 요런 비슷한게 있나봐요 자, 일단 뭐 상관은 없죠 어어, 날 보지말아줄래? 어어! 어어! 오, 오, 야 불탈뻔했어요 붉은눈에 흑룡? 아, 진짜? 아, 그런게 있어요? 아, 난 몰라, 유의왕 뭔가 대단한게 있나본데? 내가 한번 찾아볼게 아마타에서도 본거 같다고, 아잇! 거짓말 자꾸만 치여, 어허허허 다리를 박살이 안냈는데, 어? 아, 모습 변했구나 자, 모습을 변화시켰으면 내가 여기가 여기 없어요? 근데 어차피 다 파괴되있는 상태잖아? 토르크막두 아니 뭐 다 나와 토르크막두 왜 나오는거야? 아낙수나문 나오겠네 아낙수나문 나오겠다 아낙수나문 어, 이것저것 다 나오는거야 가슴 파괴 있는 것도 박살나는 것 같은데, 그쵸? 자, 일단은 갑시다 에? 목소리에 홀리셨다고? 내 목소리는 완전 안좋은데? 자, 집결! 자, 필살기 쓰려고 나한테 모여 모여 얘들아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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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속에 얘들아 모이라고 멍청이들아 모여 모여 아니 모이라고 자, 필살기 파워! 워호우!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중독 속있는 목소리에요? 뇌목소리가 진짜 안좋거든 여러분 뇌목소리가 완전 퉁해요 오늘은 방송을 좀 오래하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을 좀 오래해요 오케이, 달성 ㅎㅎㅎ 얘도 별거 아니었네요 오오오 야 아마쿠사시로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아 아닌가요? 나만 들어봤나? 기생술? 기생술 또 오오오야 아이템 아이템 오waveional 어허 아니 우리 다 나와요 아낙수나문도 나오겠다고 하시니까 뭐 이상한게 다 나와 자 일단은 날카로운 손톱, 흉조의 목도리, 부적주머니, 흉조의 귀가편, 뜨거운 흉벽, 기능광 뭐 이런거에 많이 나왔고 오우 여자 여자 여러분 어? 기념가봐 어 예쁘다 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인도받은대로 얘는 뭐 이상하게 생겼네 아 그림의 떡이요 아 남자 바람둥이처럼 생겼다고? 약간 여자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기카는 안전해 어우 진짜 하트허 때기였네요 아까 말했던대로 심장이 발착했다고 하트허 때 그쵸 저 과보우라는데 그치? 자, 미안하면 됐어 눈이라도 오겠지 아, 우리 쪽에 선수를 쳐가지고 오니들을 먼저 박살내자는 하유토리가 어, 알았어요. 요러시고 따노무 어? 이 여자는 왜 쩜쩜쩜이야? 새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얘 왜이래? 혼자서, 혼자서 또 똥 씻고 있네 아, 얘가 심장 건드리다가 죽여버렸나봐 아닌가? 그런거 같은데 그럼 얘가 또 이제 트라우마를 고친 다음에 키카를 구해주는거 아닐까? 아이씨 야, 얘 또 머릿속에서 또 얘기해 저 눈이 아니라 너는 그냥 나 잠잘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쿠사시로 바드렌의 가르침을 지키어 막불을 상대로 나를 일으킨 자입니다 잉? 어, 근데 그때서 먹었다고? 아... 얘네들은 뭐 다 먹혔냐? 너네가 영웅이냐? 자, 오늘쯤 오니에 취재는 세계의 이치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디 서둘러주세요 이치가 파괴되기 전에 해왁힌 모든 것을 되찾으십시오 현록빵님 안녕하세요 아니, 오니한테 먹히네 아, 원래 자살한 애예요? 얘 역사에서 뭐야? 역사에서 어때요? 암막 구사 거시기 자, 일단은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버퍼링이 조금 생길거에요 3 odd 2 odd 와! 2 odd 4 odd 2 odd 그래서 문제